여러분의 일본어 주치의 닥터 요미입니다. 집에서 밥을 준비해주는 엄마들이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세요? 그거는 죽는 대로 안 먹는 애들이에요. 좋아하는 고기 같은 거는 잘 먹고 싫어하는 재소는 안 먹는 거. 그래서 오늘 제가 치료해 드릴 문장은요. 우리 애가 요즘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했어. 이 문장입니다. 구독, 좋아요! 사이킨은 요즘이라든가 최근이라는 뜻이죠. 이 문장에서 우치는요. 가족 이야기를 할 때 한국어로도 우리 엄마, 우리 애 이런 식으로 우리 누구누구라고 하죠. 그 우리라는 말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 아이라고 할 때는 우치 노 고, 우리 엄마 라고 할 때는 우치 노 하하. 이런 식으로 우치 노 다레다레, 우치 노 누구누구라고 하시면 돼요. 오카스는 반찬이라는 뜻이죠. 문구는요. 한자를 보시면 문구라는 뜻이에요.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불평, 불만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. 이 하지 메르는 말하기 시작하다죠. 이 마수형에다가 하지 메르는 뭐뭐하기 시작하다예요. 이 하지 메르 말하기 시작하다예요. 자, 이 문장 앞에서 부터 다시 한 번 연습해 볼게요. 여러분은 가리지 마시고 반찬 골고루 드세요. 여러분은 가리지 마시고 반찬 골고루 드세요.